서울역사 박물관 3층 상설 전시실인데요 자 이쪽은요 고도성장기의 서울 여기 딱 오면 벌써 많은 분들이 어머 옛날 집이야 정말 옛날 추억 생각납니다 특히 이 텔레비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골드스타 금성 텔레비전도 상당히 인기가 좋았는데 골드스타 텔레비전에 관련된 에피소드 저 텔레비전이 남미 진출할 때 남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축구 축구캐스터하고 광고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축구 중계캐스터가 우리하고 좀 평가 기준이 달라요 남미 축구캐스터는 슛골이 아니라 골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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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 텔레비전이 난민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. 에피소드가 있습니다. 재미있지 않습니까?